네, 이번에 살펴볼 것은 finally라고 하는 예외 처리의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try, catch와 함께 올 수 있는 것이 finally라고 하는 건데요. finally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나 try와 catch 뒤에 나와야 되고요. 다른 위치에서 등장하게 되면 그건 문법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finally는 무엇이냐면 자, 이 try가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싸주는 이중의 블럭이라고 한다면 저 블럭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catch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finally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catch 안에 있는 무언가가 실행이 되는 경우와 try 안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두 이 finally 안에 있는 이 영역에 예외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되는 로직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의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즉, finally는 예, 이 try 캐치문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로직이 바로 이 finally입니다. 자, 이걸 어디다 쓰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문법적으로 또 실제로 finally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코드 레벨에서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이 finally라고 하는 자, 이 finally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됐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아이고, 잘 안 보이죠? 자, finally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실행시키는데 저는 세 번 메소드로 출했습니다. 자, 첫 번째 10과 0으로 출하게 되면 10은 이 Z, 이 A 클래스 안에 선언된 배열의 인덱스를 넘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array 인덱스 out of bounds exception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두 번째 인자가 0이죠. 자, 두 번째 인자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예, 0으로 어떠한 수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 제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rithmetic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것은 2와 1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비정상 그리고 이 하나는 정상인 경우에 이 finally를 실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내용을 보면 우선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을 발생하고 finally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arithmetic exception을 발생하고 finally가 역시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2라고 하는 정상적인 결과를 출력하고 finally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정상적이건 또는 비정상적이라서 exception을 발생한 간에 언제나 finally가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finally가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finally를 언제 쓰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이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에서는 이 finally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finally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finally를 필요로 하는 것을 사용하는 맥락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 딥이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여기에 안 가면 여기에 안 가는 채로 내비 두셔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DB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옵니다. 접속해서 가져오고 접속해서 가져와요. 그런데 보통 접속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접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한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개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해서 DB와 관련된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는 부분을 이 try로 묶어주는 거죠. 이 안에 DB와 관련된 처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DB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에러가 발생 됐을 때 exception이 발생돼서 그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아무런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이 try에 있는 구문이 다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떠한 경우건 간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java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이 접속을 끊어줘야 돼요. 왜냐? 접속은 100개만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끊어주지 않게 되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에러를 발생시키고 꺼졌다. 자,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을 그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물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DB와 접속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접속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누적되면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0에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접속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조차도 접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바로 파이널리에다가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하고 있는 것을 끊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신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건 예외가 발생하건 상관없이 언제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끊을 수 있게 된다 라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파이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심되는 로직이 예외가 발생했건 발생하지 않았건 간에 언제나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파이널리 구간 안에다가 위치시켜 주시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리까지 해서 우리가 예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예외가 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예외는 정상적인 처리 또는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상정한 정상적인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자바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어떤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문법적인 것들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예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 다음 수업에서는 예외를 여러분들이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5 5 5 6 6